짱오살기는 한명만 걸려라 나핀? 나핀? 나핀이야 아 이제 제대로 좀 해볼까? 수수께끼? 장난 그만 칠게요 아 재밌었다 수수께끼야 잠깐만 자 생각이란거 해보자 잠깐만 이거 뭔가있다 여기 이거 뭔가있다 여기 중간에 세이브가 있고 좋았고 오 수수께끼 맵이거든요? 어 설마 위 아니야? 아니요 마리오가 지금 어 잠깐만 아 저거다 고마워 내가 이길게 잠깐만 한번 더 선택 선택의 기록 왼쪽 먼저 선택 오른쪽이다 오른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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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돼 마리오 오른쪽 굴러는거 아니지? 제발 마리오 오른쪽 굴러면 안되는데 고마워 서로 싸우다 못하쪄? 하하하하하 하하 거기까지다 오른쪽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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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부터 장난 그만친다 말했죠 특히 수수께끼 이런 머리 쓰는거는 제 전문입니다 좋았고 풍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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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중에 두개 골라 이겼는데 어떻게 머리쓴거냐고 쓰긴 썼지 머리를 쓰긴 썼어 어쨌든 이겼잖아 머리 써서 이겼잖아 그래 M26 하드 코인 200개 아까 그거 아니지 맵 뭐야 기권했어 나봐 메이크 한 번 조각 어? 저기 뭐가 있 오케이 한 명 런 아 어디갔어 동전 동전 어디있냐고 어? 잠깐만요 저기요 저거 그게 없어요 안 돼 루이지가 달성했다 쫓아라 쫓아라 아 아 어 이렇다면 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를 노리라 아 가자 아 야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니 토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순식간에 저기 숨을까 이 생각을 했어 아 그냥 가야지 형태야 뺏었는데 아 아 아주 가야지 방금 꽁트 보는 줄 알았다고? 거의 스타트맨 수준 짜여진 그 무술 있잖아 괜찮아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야 지금 경쟁이 된다는 거지 지금 좀만 더 집중하자 아 A 녀석들 왜 이렇게 많아 오늘 A 녀석들 총 뚫뚱했나 빠져 A들은 포기해 에스들이랑 노란에 정수가 오르는데 이거 이거봤자 39정 밖에 안주겠네 프롬 게팅 스톱 알프레드 프롬 게팅 에어컨이 안나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어 열쇠 열쇠맵이다 이 말인가 좋아요 스톱 스톱 일단 열쇠로 가는 맵이네요 계속 열쇠가 나올 듯 고마워 저런 쓰레기같은 놈들 꼭 망치 뿌시더라 그래 나까지 때리지 않으면 못간다 난 니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뭐 비켜줄 것 같아 내가 내가 가진거 이거밖에 없는데 가진거 몸뚱아리 하나다 거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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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쳐 어 잠깐만 여기 길이 있나 혹시 야 길 없어 길 없어 길 없어 야 저 놈 쫓아 아 길 없다고 핑키야 애들 괜히 내려오겠니? 아 왜 날 던져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나와 2등은 나야 나를 때려라 파란색 나두 같이 때리 면서 오 허허허허하 바로 앞에 있는데 망치가 가벼워 아 아까 먹었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나 담글 것 같은데 애들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저거 절대 안 믿겨 야 근데 망치는 애들을 사람을 못 뜨나 봐 그쵸 들어서 옮길 수 없는건가 봐 그래서 앞의 눈을 치울 수가 없어 왜 협동할 수는 없냐고 협동 맵은 따로 있어요 협동하기 따로 있어 이건 싸우는 맵이야 제가 루이지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하랑님 네 루이지 치워드렸습니다 저는 같이 데려가시죠 저는 그렇게 방해 안 할게요 하지 마시고 이리로 오시라니까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디엔이레드 자꾸 때리니까 어어 야 일단 양파 건들지 마 잠시만요 야! 아아la 아니에요 Higher 양파 자살해버렸다 살기싫는가봐 마지막에 포기면서 딱 잡고 켜지맨 좋았다 짜릿했다 이거지 쓰읍 이게 마리오지 자 올라가볼까 아 몸풀렸습니다 근데 지금 배가 아픈데 하.. 이게 지금 흐름 이어가야되는데 82000 복구 저번 평일날 떨어뜨리던거 복구 핑 S 플러스 하나있다 나도 저 옷 가지고싶어 저 근육은 S 플러스만 주는건가요? 아 되게 멋있어보여 마근육 어 마근육 올룩볼룩 근육은 없지만 마리오에서라도 근육 얻고싶은데 차타고 클리어거든요? 차는 한대밖에 없고 nothing 내생각에 차좋 야 니 차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차 줄꺼야 차 줄꺼야 엇 잠자 기다릴수가 없네 차가 중간에 한대 더있지 아 저 저기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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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죽었을거야 온다 온다 자 여기서 바로 택시탄다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아이씨 택, 택, 택시 아이씨 머리만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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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서세요 택시 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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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 너 왜 죽었어 차에서 내려줬나 아 내 차 탈게 그냥 안되겠다 이 녀석들 이게 이게 실력인지 이렇게 차를 못타? 면허증들이 없나? 아.. 이 쉬운걸 못해? 왜 못했던거지? 왜 못했던거야? 차타고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하다 하트헬이라고 돼있어서 이거 왜 못한거지? 터졌나봐 차가 중간에 몇번 부딪치고 와가지고 터졌나봐 이래서 사람이 명언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왔고 자 4번만 이기면 S에요 금방 올라요 우리 A에서는 금방 아.. 전혀 또 만났네 저거 S플러스 야 빠로 S플러스 둘이야 S플러스에 빨스프리스 이거 여기서 이기면 70점 주겠다 야 빠로 밀리지 않으려면 제발 날먹맵 제발 제발 뽀록 날먹맵 제발 실력맵말고 운좋게 그냥 랜덤으로다가 나루 이기면 이것도 뭐 나 나름 나쁘진 않지 뭔 파란색이 먹었어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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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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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들렸어 나 들렸어 와 그 와중에 날 들어 제발 노 끝 노 끝 아 들어야겠다 와 졌는데도 7점 밖에 안 빨렸는데 이씨 S플러스가 먹었네 아 그 그 그 그 그 그 뭐야 무서워 셋 다 시간만 갈아 넣으면 딸 수 있는 업적이라고 시간 생각보다 별로 안 갈아 넣었거든요 그게 주요한 포인트지 시간대비로 따져봤을때도 그렇게 많이 갈지도 않았어 뭐 다크소울 깨고 뭐 이런건 얘기 안하니까 뭐 당연히 다 깨는걸 뭐 이런거 던전 건조리치 뭐 이런거 나와 나와봐 그리고 따고 와서 얘기해 얘들아 왜냐 없잖아 그거 야 한쪽으로 밀자 한쪽으로 밀어 한쪽으로 해 한쪽으로 그래 내 쪽으로 할래 그러면 근데 나 죽어 그러면 히히히히히 2대1이야 뭐야 아니 토너먼트 졌니 씨 뭐야 나 끝났어 야 너도 패배했냐 난 개이걸했네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폐자 부활전 여기다 폐자 부활전 폐자 부활전 아.. 제발.. 어.. 뭐야.. 아.. 씨.. 하.. 씨.. 하.. 이런 정정당당한 맵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 하.. 관람석.. 하.. S석이라고? A석이에요.. 저 A에요 아직.. 뒤로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밑에? 이.. 이겨.. 야 나 죽인놈 죽이지? 핑키 이겨라 핑키님 안돼요 힘내세요 저놈을 죽여주세요 저 파란 놈 저거 시퍼런 놈 저거 시퍼런 서술 시퍼런 놈 저거 안돼요 핑키님 덤빼빼 눌러 빡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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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죽여버려 던지세요 오吉 무슨іл 가능 비키님 비키님 이거와 150초만 이라여 아니 쟤도 줄거야 미순모가 낫지 않아요? 그러면 더 더 더 더 으으으 저우 밀리는거야 안돼 있는대로 왜 밀리는거야 저놈 따다리있나? 저놈 그거쓰는거ad nya 패드에 따다리 버튼 달려있는거 있 έχ거든 가끔 그거쓰는거 같은데 문좀 열어줘요 문좀 열어주세요 파란님 저거 저거 밟아줘 밟아야 문이 열리는거 같은데 그거 좀 밟아줘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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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밟아줘 열어줘 부탁합니다 신경쓰지마세요 아 왜그래요 핑킨딩은 개못했으면서 나와 아 저서걸로는 빨리 밟아줘 한번만 해줘 이쪽으로 와달라고? 쓰레기같은데서 아 자 해줘 아이씨 튕겨라 죽여버릴거야 나 아이씨 emergency ㅎㅎㅎ 으으의omes 루이지처럼 귀 꺼냈어야… 이쨸 Thanh 플라셔드 이제 은가족의 튜막의 고름풍 Starligt manufacturing 차단하지마 바로 만나 실력으로 이겨줬불간 제발 그놈 걸려야 돼 그 놈 걸리면 이기는 걸 이기는 거 필요 없어 그 놈만 잡고 던진다 누구야 너 너가 데스다 이제부터 너 데스지 현장했다고 모를 줄 알아? 붕어 모자에다가 선글라시켰다고 모를 줄 알아? 닉네임 바로 바꿨구만 너가 데스야 나한테 죽어줘야겠다 마리오 다행이다 저 놈도 죽었다 저거 뭐야 저거 황순이 같은 거 왜 나와 집중하자 지금 너무 흥분했어 멍청한 녀석 두 번이나 나가다니 집착하자 형태야 뭐야 이거 어디서 먹은 거야 나 왜 없어 쟤도 한 대 맞죠? 맞았네 근데 원래 꽃이였는데 그쵸? 저놈이 먼저 당하는 거 보고 가자 이게 뭐지 왜 아무것도 없어?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구나 빨리 갈 거야 뭐가 또 나오겠죠? 오우 무서워 중간 세이브 소리 먹고 간다 죽어라 저놈 작아졌다 저놈 작아졌어 킥만 해 낙사만 조심하고 오케 따라잡았어 나이스 나도 작아졌어 정명수부 간다 엄마야 아허 죽었냐? 쟤 안 죽었냐? 쟤 살아있냐? 하하 이씨 두개 아니 두개가 나오네 점프에서 피했는데 이씨 대수 이씨 제 한테 뚫어줬다고? 아니야 쟤 대수 아니야 아 흥분을 가라앉히자 후 후 후 후 이랬스 지령님 나무 기권하라고 마음대로 짓거려라 빨간놈들 파란색으로 인기해주마 네 그러는데 마음대로 짓거려 조심하는게 좋아 근데 나빠 먹어야되나 실력맨만 안나오면 애쓸 금방 갈텐데 갈수록 실력맨 비행기 올라가네요 한 명 주고 한 명 또 주고 압도죠 자꾸 쉬는데만 있고 들어가는데도 자 침착하게 가자 이겼다 뭐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 여길줄 알았는데 설마 어 어 어 어 최대한 점프 뛰어야 된다 이거 오케이 빨간 놈들 잘 봤느냐 이게 실력 하하하하 다 못들어왔네 아 여성들 다시 한 번 짓거려봐 뭐? 뭐라고? 다시 한 번 얘기해봐 뭐 뭐라고 했더라 내가 진짜 못만들었다 아 그래? 와 너희들 빨간 애들 말하는게 나랑 똑같네 나보고 추하다 그랬잖아 하하하하 상의력이 부족하구만 나랑 말하는게 비슷한데요 어떻게 된건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